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갖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갖다가 묻어나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왕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번 해요 감시로 또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한 70%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좀 기대서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이 세상 살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성당에 앉아서 평화를 좀 찾고자 성당에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답이죠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왔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도 말하고 바깥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왜 평화가 없을까 신부님한테 실망하고 교우들한테 실망하고 자꾸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평화를 찾으러 왔는데 평화가 깨지고 마음 안에 갈등만 생겨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오는 거죠 이 나는 성당에 왜 나오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건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자마자 1년 안에 한 50% 정도 냉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당신부 10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기대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성당 나온 거죠 예수님도 루카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4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 짓눌려야 되는 건 뭐야 십자가의 고통에 짓눌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면 안 되고 성당 나와서 갈등 십자가 고통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야 근데 우리는 십자가 고통 갈등 그건 하나도 거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뭐만 얻고 싶어요? 평화만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면 성당이 나오면 안 돼요 성당이 나오면요 평화가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이 가정 이혼을 그냥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돼? 성당 나가서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성당 나오면 평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분열 불이 일어나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이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평화는 깨진다 내가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만큼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입교시킬 때 성당 나와봐 마음 무지하게 편하네 성당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로운데 이렇게 성교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당 나와봐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그 세례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평화가 생겼듯이 자매도 이 세상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전까지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성교를 해야지 이건 뭐 살살 꼬시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성당 나오면 평화로워 평화롭긴 뭐가 평화로워? 성당 나오면 안 나가든 주위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묵주기도 해야 되고 얼마나 옛날에 막 승질부리고 그랬는데 성당 다니면 참아야 되고 평화롭지 않아요 한국천주교 첫 번째 교리책 천주교 요리 문담 320개 항목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뭐라고 그래요? 첫 일조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당 나오는 이유 성당 나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화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 신부님 이 성당 나와서 하느님한테 경배드리려면 뭐하러 나옵니까? 이거 너무 하느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의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뭘 공경하고 경배해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40억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억 년 동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여권이 조성되는데 몇 년이 걸려?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억 년 동안 정성들여서 이렇게 공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생명이 아주 이 지구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공짜로 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빛님 돈 천억 내면 내려줘요?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공짜로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햇빛 만물을 키워내는 햇빛 요즘 가을 햇빛 참 기가 막히게 좋죠 우리 평창에 들판에 정말로 벼들이 막 있고 있어요 그 햇빛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데 공짜로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땅 밟고 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느님께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점점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인간 위주야 하느님도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완전히 거꾸로 돼가는 판국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받은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폭력, 환경재앙은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 이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자연도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건방져서 자연을 막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건 하느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은 운총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건방지고 도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믿는다면 결국 하느님도 내 마음에 평화를 위해서 있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평화가 오기는커녕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당 다니는 삶이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미사도 이게 자꾸 걸려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오늘은 너무 나가기 싫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미사도 안 나가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이놈을 거 그러니까 점점 평화가 깨지는 거지 그리고 이 천주교는 내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한 거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맨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계신교 교우들은 모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계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매달 따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탁구 동메달 따고 성호 거 때문에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방수현 선수 이후로 다시 탄생한 특이한 천주교 교우들이에요 천주교회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사람의 일만 더 걱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하느님의 일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 일 더 걱정해요? 내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모든 선교제 다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계신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 근데 천주교 교우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알기로도 한 100명 이내도 안 돼요 지금 외방선교회하고 또 몇몇 수도회 이런 수녀님들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은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 걱정해?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테오보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더 많이 걱정해요 사람의 일을 더 걱정해요 사람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어떨 때 보면 이게 믿는 집단인지 아니면 침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믿는 집단인지 침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 여름신화학교 할 때도 보면 아주 슬퍼요 우리 평창에 모래내 교회가 3년 동안 왔어요 모래내 개신교회가 3년 동안 왔는데 내가 바빠서 전도사님을 계속 못 만났는데 3년째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3년 때 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저는 주일학교부터 여름신화학교 여름 캠프 20년 동안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여름 캠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땠니? 어땠니? 무지하게 재미있었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엄마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재미야 어느 정도로 재미를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본당 개인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 제일 먼저 찾는 게 무덤 어딨냐는 거예요 무덤 우린 무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무덤 저기 뒤에 무지하게 많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귀신놀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신놀이 담력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믿는데 왜 담력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모레네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2박 3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담력 테스트 그것도 귀신놀이 아니 천주교 이름으로 여름신화학교 가서 귀신놀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6년 동안 귀신놀이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안 친하고 누구하고 친해? 귀신하고 친한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귀신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귀신하고 어깨동무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은 귀신놀이를 너무 해갖고 하느님보다 귀신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귀신한테 꼬여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순한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느님 얘기를 하지 않고 사느냐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캠프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 걸 캠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의 여름에 가는 거 보세요 신앙 캠프 모든 단어를 캠프로 써요 놀러 가겠다 이거예요 신앙 그냥 걸어놓는 거고 진짜 목적은 뭐야? 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 산간 신앙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캠프라고 그래 우리 교구도 교구 홈페이지에 여름 캠프 이렇게 써 있어요 놀자는 거지 놀자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돼 성당 가서 하느님의 영광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은혜 많이 받고 간다는 개신교는 감사 찬양 경배 아멘 알렐루야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개신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보면은 개신교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눈을 하늘에 들고 해요 그렇죠? 전부 다 손을 하늘을 향하잖아요 천주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평화방송 보면 천주교구들 다 어디 쳐다보고 있어?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찬양, 영광, 감사, 알렐루야, 아멘예 찬양에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찬양 드리고 그러느냐고 흥분하잖아요 막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 평화방송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천주교는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우울이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전부 다 무거워요 무겁고 우울하고 찬양보다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식이, 참회의절, 대림식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양심성찰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로 경배 드렸어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로 영광 드렸어 오늘 미사 때 너무 큰 감사와 찬양, 영광 드렸어 그런 기분 드는 미사 있어요? 1년에 매일 미사 참여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나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와서 1시간 내내 하느님 아버지인데 찬양했어 그런 기분 드는 교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는 성당 나오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당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 마태오복음 8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착한 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찬양에 중점을 두십니다 마태오복음 11장 25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야 감사야 입만 열면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찬미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오복음 14장에 보면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찬미 드렸다고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지구에 30억이야 30억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밥 먹으면서 성어 굽고 먹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반 식당에 나가서 여기는 어느 학교야? 성가정 영성 성숙 여기 학교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어 굽고 밥 먹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어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아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아 이 새파란 놈이 성어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어를 굽고 밥을 먹거든요 허벅지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회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래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어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밥 먹어 여기 계신 분들은 굽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니는 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걸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어도 안 굽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곧 선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그라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개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999가지야 그 999가지를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도 바쁜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구울기도 해가면서 54일씩 매달려가면서 그냥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바로 전에 당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놔둬라 이 여인의 오늘 이 행위는 세상 복음 전해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향유가 200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5만원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천만원어치를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천만원어치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심한다 싶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안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최고야 돼 끝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말로 교무금 교무금도 우리가 미루다 미루다 11월달 그것도 성탄절날 그냥 그날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맨 뒤로 가고 세상 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하느님께 첫 번째 첫 배 맞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맨 끝에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때 많이 평화로우면 그때 내고 그때 안 평화로우면 안 내 안 내도 되는 거야 성찬례를 봐도 예수님은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감사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또 이어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 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천주교가 감사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요 요즘 천주교가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우리 천주교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눈 두 개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말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개는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못 봐요 개는 근데 우리는 눈 두 개가 달려가지고 총초년색 다 보잖아요 그렇죠? 실록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안개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다리 두 개 달려가지고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명동까지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두 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나무는 한 번 신겨지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다리 두 눈으로 온 데 다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뭘 또 더 바란다고 맨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하느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 드려도 우린 부족해요 내가 숨 쉬는 거 5분만 안 쉬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꽉 차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만 년은 뭐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평창에 그 산에 촥 운무 그러니까 이 물 한 개가 촥 얼마나 아름다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요 공기가요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냥 공기가 착하면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 어제도 밤에 빈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고 와갖고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깜깜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근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토마토 상추 치커리 그 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뭐 이렇게 달라고 뭐 이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왕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번 해요 감시를 또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학력 뭐야 수학능력 평가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이 1등 해요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갖고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 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붙고 이 집이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런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에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실패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심성 자체가 뭐야? 이 현세를 너무 좋아해요 현세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죽어 정승보다 살아 개가 낫다고 그런 말 둘이 하죠? 우리는 현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 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갔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갔다가 묻어나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구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냥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그냥 막 이게 참 그만큼 우린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영원한 생명 제가 이거 네 번째 시간대에 이 강의를 할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행복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돼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언제 공식적으로 빌어줬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치룰 거 다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단계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써놨는데 성숙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지 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화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 생활이 제일 우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나를 무지하겠습니다 미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무서운 감사송이 있지만 오늘 내가 평일에 감사송이 6개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평일 미사 감사송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주의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계자야 중계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용해대고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의 의류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하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혼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오 구원의 키리오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요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 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키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시간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참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천원 해갖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뛰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천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천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 열 안 받아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봐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또 성당이 나타나 그래서 성당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노문이 근데 이제 이 미사를 이게 또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 너무 많아 여러분도 구경하는 경우 그렇죠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막 이것도 빌고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뿌리고 시키는 것도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또 한 사제와 함께 이거 계속 한 3번 4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전래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참여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만 빌려주는 거 몸만 빌려주는 거 몸만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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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거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야 하늘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님 내리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듣고 보니까 찬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래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찬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해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 춤을 춰야 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춤 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근데 미사 때 춤 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래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과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과 내가 다음 시간에 춤, 성과 얘기하겠지만 춤, 성과 이거 장송곡 안 되면 다행해 요즘은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그 다음에 시, 시편 시편, 여러분들 시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기 교우들 시, 아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참미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아홉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무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성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의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신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비겁자들의 더 큰 특징은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 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의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룡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해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에 정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메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 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가 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필자는 오늘 내용에서도 매우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 하는 일순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그럼 대부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한 70%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좀 기대서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이 세상 살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성당에 앉아서 평화를 좀 찾고자 성당에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답이죠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왔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도 말하고 바깥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왜 평화가 없을까? 신부님한테 실망하고 교우들한테 실망하고 자꾸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평화를 찾으러 왔는데 평화가 깨지고 마음 안에 갈등만 생겨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오는 거죠 이 나는 성당에 왜 나오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건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자마자 1년 안에 한 50% 정도 냉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당신부 10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내가 기대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성당 나온 거죠 예수님도 루카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4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 짓눌려야 되는 건 뭐야 십자가의 고통에 짓눌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는 처음부터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면 안 되고 성당 나와서 갈등, 십자가, 고통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고통, 갈등 그건 하나도 거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뭐만 얻고 싶어요? 평화만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면 성당이 나오면 안 돼요 성당이 나오면요 평화가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이 가정 이혼을 그냥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돼? 성당 나가서 못 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성당 나오면 평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분열 불이 일어나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이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평화는 깨진다 내가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만큼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입교시킬 때 성당 나와봐 마음 무지하게 편하네 성당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로운데 이렇게 성교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당 나와봐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그 세례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평화가 생겼듯이 자매도 이 세상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전까지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성교를 해야지 이건 뭐 살살 꼬시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성당 나오면 평화로워 평화롭긴 뭐가 평화로워? 성당 나오면 안 나가든 주위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묵죽이도 해야 되고 얼마나 옛날에 막 승질 부리고 그랬는데 성당 다니면 참아야 되고 평화롭지 않아요 한국천주교 첫 번째 교리책 천주교 요리 문담 320개 항목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뭐라고 그래요? 첫 일조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당 나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화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신부님 성당 나와서 하느님한테 경배드리려면 뭐하러 나옵니까? 이거 너무 하느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의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뭘 공경하고 경배해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40억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억 년 동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여권이 조성되는데 몇 년이 걸려?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억 년 동안 정성 들여서 이렇게 공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생명이 아주 이 지구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돈 냅니까? 안 됩니까? 공짜로 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빛님 돈 천억 내면 내려줘요?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공짜로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햇빛 만물을 키워내는 햇빛 요즘 가을 햇빛 참 기가 막히게 좋죠 막 우리 평창에 들판에 정말로 벼들이 막 있고 있어요 그 햇빛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데 공짜로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땅 밟고 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느님께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린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점점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인간 위주야 하느님도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완전히 거꾸로 돼가는 판국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받은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폭력, 환경 재앙은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 이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자연도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건방져서 자연을 막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건 하느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은 은총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건방지고 도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믿는다면 결국 하느님도 내 마음에 평화를 위해서 있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평화가 오기는 커녕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당 다니는 삶이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미사도 이게 자꾸 걸려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오늘은 너무 나가기 싫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미사도 안 나가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이놈 거 그러니까 점점 평화가 깨지는 거지 그리고 이 천주교는 내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한 거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맨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계신교 교우들은 모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계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같이 뭐 메달 따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안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탁구 동메달 따고 성호 거 때문에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에요 방수현 선수 교우고 seo 방수현 선수 이후로 다시 탄생한 특이한 천주교 교우들이에요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사람의 일만 더 걱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하느님의 일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 일 더 걱정해요? 내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모든 선교제 다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개신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 근데 천주교 교우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알기로도 한 100명 이내도 안 돼요. 지금 외방선교회하고 또 몇몇 수도회 이런 수녀님들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은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 걱정해?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테오보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더 많이 걱정해요. 사람의 일을 더 걱정해요. 사람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어떨 때 보면 이게 믿는 집단인지 아니면 침묵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믿는 집단인지 침묵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 여름신앙학교 할 때도 보면 아주 슬퍼요. 우리 평창에 모레네 교회가 3년 동안 왔어요. 모레네 계신 교회가 3년 동안 왔는데 내가 이제 바빠서 전도사님을 계속 못 만났는데 3년째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3년 때 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여름신앙학교 여름 캠프 20년 동안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여름 캠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땠니? 무지하게 재미있었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엄마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재미야. 어느 정도로 재미를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본당 개인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 제일 먼저 찾는 게 무덤 어딨냐는 거예요. 무덤. 우리는 무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무덤 저기 뒤에 무지하게 많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귀신 놀이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 놀이. 담력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믿는데 왜 담력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모래내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2박 3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담력 테스트 그것도 귀신 놀이. 아니 천주교 이름으로 여름신화학교 가서 귀신 놀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6년 동안 귀신 놀이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안 친하고 누가 고치네? 귀신하고 친한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귀신하고 어깨동무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학교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은 귀신 놀이를 너무해갖고 하느님보다 귀신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귀신한테 꼬여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순한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느님 얘기를 하지 않고 사느냐.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캠프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 걸 캠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의 여름에 가는 거 보세요. 신앙 캠프 모든 단어를 캠프로 써요. 놀러 가겠다 이거예요. 신앙 그냥 걸어 놓는 거고 진짜 목적은 뭐야? 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 산간 신앙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캠프라고 그래. 우리 교구도 교구 홈페이지에 여름 캠프 이렇게 써 있어요. 놀자는 거지 놀자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돼. 성당 가서 하느님의 영광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은혜 많이 받고 간다는 개신교는 감사, 찬양, 경배, 아멘, 알렐루야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개신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보면은 개신교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눈을 하늘에 들고 해요. 그렇죠? 전부 다 손을 하늘을 향하잖아요. 천주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평화방송 보면 천주교교들 다 어디 쳐다보고 있어?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찬양, 영광, 감사, 알렐루야, 아멘의 찬양에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찬양 드리고 그러느냐고 흥분하잖아요. 막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 평화방송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천주교는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우울이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전부 다 무거워요. 무겁고 우울하고. 찬양보다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식이, 참회의 절, 대림식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양심성찰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로 경배 드렸어.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 영광 드렸어. 오늘 미사 때 너무 큰 감사와 찬양, 영광 드렸어. 그런 기분 드는 미사 있어요? 1년에 매일 미사 찬미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나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와서 한 시간 내내 하느님 아버지인데 찬양했어. 그런 기분 드는 교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는 성당 나오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당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 마태우 복음 8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착한 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찬양에 중점을 두십니다. 마태우 복음 11장 25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야? 감사야 입만 열면.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찬미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우 복음 14장에 보면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해? 하늘을 우러러 찬미 드렸다고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이 밥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지구에 30억이야. 30억.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밥 먹으면서 성어 굽고 먹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반 식당에 나가서 여기는 어느 학교야? 성가정 영성 성숙 여기 학교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어 굽고 밥 먹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어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마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아 이 새파란 놈이 성어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어를 굽고 밥을 먹거든요. 허벅지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회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래.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어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 밥 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굽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니는 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걸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어도 안 굽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곧 선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그라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999가지야. 그 999가지를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도 바쁜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구울기도 해가면서. 54일씩 매달려가면서 그냥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바로 전에 당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놔둬라. 이 여인의 오늘 이 행위는 세상 복음 전해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향유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한 5만 원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천만 원어치를 쏟아 분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천만 원어치 쏟아 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심하다 싶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안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최고야 돼. 끝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말로 교무금. 교무금도 우리가 미루다 미루다. 11월달 그것도 성탄절날 그냥 그날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맨 뒤로 가고 세상 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하느님께 첫 번째 첫 배 맞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맨 끝에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때 많이 평화로우면 그때 내고 그때 안 평화로우면 안 내. 안 내도 되는 거야. 성찬례를 봐도 예수님은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감사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또 이어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 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천주교가 감사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요. 요즘 천주교가.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우리 천주교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눈 두 개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개는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못 봐요. 개는. 그런데 우리는 눈 두 개가 달려가지고 총초년색 다 보잖아요. 그렇죠? 실록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안개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다리 두 개 달려가지고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명동까지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두 개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나무는 한 번 신겨지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다리 두 눈으로 온 데 다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뭘 또 더 바란다고 맨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하느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 드려도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숨 쉬는 거 5분만 안 쉬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꽉 차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만 년을 뭐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평창에 그 산에 촥 운무. 그러니까 이 물 한 개가 촥 얼마나 아름다. 아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요. 정말로 달아요. 달어. 그냥 공기가 착하면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 어제도 밤에 빈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가지고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깜깜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근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토마토, 상추, 치커리 뭐. 그 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뭘 그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왕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 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시를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수학능력 평가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이 1등이에요.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서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 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고 타고 이 집이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럼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의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실패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심성 자체가 뭐야? 이 현세를 너무 좋아해요. 현세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죽어 정승보다 살아 개가 났다고 그런 말도 우리 하죠? 우리는 현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 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갖다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갖다가 묻어나.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냥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그냥 막 이게 참 그만큼 우린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영원한 생명 제가 이거 네 번째 시간대에 이 강의를 할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행복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돼.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언제 공식적으로 빌어줬느냐 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치룰 것 다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단계,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써놨는데 성숙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지. 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화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 생활이 제일 우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나는 무지하게 씁니다. 미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무수한 감사송이 있지만 오늘 내가 평일에 감사송이 6개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평일 미사 감사송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의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계자야. 중계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용해대하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 유류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혼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오 구원의 키리오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요.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키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시간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천원 해갖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띄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천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천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 받아 열 안 받아 열 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봐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성당이 나타나 그래서 성당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노문이 근데 이제 미사를 이게 또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구경하는 경우가 그렇죠?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막 이것도 빌고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그럼 뿌리고 시키는 것도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 또 한 사제와 함께 이거 계속 한 세 번 네 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전례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참여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만 빌려주는 거 뭔만 빌려주는 거 뭔만 정말로 성체 은혜 때문에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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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찬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거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야 하늘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잎 내리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듣고 보니까 찬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찬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 춤을 춰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춤 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근데 미사 때 춤 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가 내가 다음 시간에 춤 성가 얘기하겠지만 춤 성가 장성곡 안 되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또 이제 숭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그 다음에 시 편 시 편 여러분들 시 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 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아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참미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아홉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정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무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 일을 재개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성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의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신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비겁자들의 더 큰 특징은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 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의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룡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에 정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간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필자는 오늘 내용에서도 매우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 하는 일순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